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매년 6월 총평을 대신하는 전문항 속에 들어있는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올해 수능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확인하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1번에서 22번까지 공통문항들 전문항을 살펴보면서 작년 6급형의 빅킬러, 중킬러가 합쳐져서 수능의 킬러가 되기도 하고 6급형에 나왔던 킬러 문항의 주제가 쪼개져서 수능의 중킬러, 빅킬러가 되기도 했던 상황들을 그대로 비추어 올해 6평, 이 시험지 안에 올해 수능에 나올 30문항들에 대한 힌트가 가득 들어있다는 생각으로 6평을 잘 보셨든 못 보셨든 상관없이 여기서 다시 시작, 모두가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6평의 전문항을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22개 속에 들어있는 출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것이 수능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을지 우리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6평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고 난이도가 어땠다 또는 문제의 스타일이 어땠다라는 건 사실 수험생에게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 난이도가 쎄든 높았든 낮았든 내가 맞춰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맞출 건데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데 나는 왜 못 맞췄는지 이 문제가 필요라 하는 출제의 의도 그 안에 있는 그 개념 중에 무엇을 몰랐는지 또는 개념은 됐으나 문제가 말하는 어떤 것들을 못 알아들었는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반드시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출제 의도가 지수법칙이죠. 그쵸? 지수법칙. 2번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아보는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아보는가라는 이 주제는 사실 30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적선택자들에게는 공통에서는 22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미분계수인 것과 미분계수가 아닌 것을 얼마나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출제했을 때는 중킬러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 이번에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2번에 냈을 뿐이에요. 아주 중요한 미분계수의 정의. 시그마의 성질. 합차에 대해서는 분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마 성질. 함수의 연속성. 연속하는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애라는 연속의 정의. 역시 중킬러, 킬러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주제죠. 단원별 출제 비율을 동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을 빅킬러로 빼고 중킬러, 킬러에서 없었을 뿐이지. 너무 중요한 주제인 거야. 5번 미분법. 곱한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가라는 곰미분. 미분법이지. 6번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중등 과정에서는 직각삼각형 안에서 예각들에 대한 삼각비만 공부했어. 그런데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는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각을 확장하고 각을 실수화, 각을 확장하다 보니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예각 정도에서의 삼각비로는 실수화된 모든 실수가 각이 될 수 있는 삼각함수 속에서는 택도 없어. 그래서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새롭게 각을 정의하고 좌표 평면에서 주어진 좌표로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는가. 그렇게 약속된 대로 따라가야지만 부호의 실수가 없을 거다. 출제의도는 일반각. 확장된 마이너스 모한대에서 플러스 모한대까지 확장된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직각삼각형 안에서가 아닌 좌표 평면 위에서 표현해야 실수가 없다. 체크하시고. 7번 점근선, 점근선 값을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점근선이 출제의도.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 개형의 기본. 점근선, 그리고 정점, 그리고 증가 또는 감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 시험지 안에 잘 출제가 돼 있어요. 21번까지. 자, 8번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여라. 보통은 방정식을 먼저 주고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라라는 조건이 좋아지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 라고 받아들였어. 근데 지금은 두 그래프를 주면서 교점이 두 개래. 그러면 등식 좌우에 놓고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거꾸로 가야 되겠네. 근데 방정식을 만들고 보니 좌우변이 3차, 2차야. 아, 이거 각각 그래프로 그리면 3차와 2차 둘 다 곡선이라 불편해. 함수를 재조합해서 미확정 개수 k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하나의 확정된 3차 함수로 그려주는 방정식으로 내가 스스로 갖다 붙이고 거기서 함수를 재조합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실근의 개수와 그래프 교점의 개수를 그대로 똑같은 말로 받아들이는 문제. 늘 하던 문제지만 좀 주는 방식이 달랐죠. 자, 9번 문제 별표예요. 9번은 조금 더 센 중킬러로 갈 수 있는 주제를 품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수열을 배웠어. 수열은 2분화 되어 있어요. 등차 등비냐 등차 등비가 아니냐. 등차 등비는 너무 중요한 우리 주변에 흔한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등비에 대해서는 일반항 그리고 합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식 속에 시그마가 주어지고 완전 새로운 수열이 주어진 것 같아. 이건 여러 가지 수열 아니야? 라는 관점이 들어올지라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대한 어떤 사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여긴 지금 우변에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소항이 없어?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란 뜻이잖아. 왼쪽에 있는 시그마 뒤에 일반항. 2k-1, ak분의 1이라는 저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 등차 수열인 걸 알아보면 sn-sn-1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 어떻게 구하면 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 개념적으로 알고 있잖아.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야. 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첫항이 3이구나. 라는 걸. 공차를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죠. 공차와 첫항을 알면 이 수열은 2n 플러스 1이라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로 금방 나오거든. sn-sn-1은 그거로부터 an을 구하는 건 내가 모르는 수열일 때 하는 거야. 아는 수열이잖아. 공차와 첫항만 알면 되는. 놓치면 안 돼요. 잘 사용해요. 평가원에서. 10번 문제 보시면 10번은 출제 여유도가 아주 명확해요. 넓이와 정적분. 그 관계성이야. 그냥 정적분 하면 함수가 양인 영역은 플러스로 나오고 음인 영역은 마이너스 부호로 연산될 수밖에 없어. 넓이는 각각의 부호를 다 양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성은 딱 부호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넓이, a 부분의 넓이, b 부분의 넓이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줘. 이렇게 출제하지 않죠. 넓이를 다 계산해. 이게 아니라 주로 평가원은 이렇게 a 넓이 빼기 b 넓이를 조건으로 주는 거야. a 넓이 빼기 b 넓이는 그냥 a, b를 통으로 정적분 해버리면 나오는 거거든. 자동으로 b 넓이가 음의 영역으로 내려가 있으면 그냥 정적분 했을 때 자동으로 그 부분은 함수가 음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연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0에서 3까지 통으로 정적분 하면 그게 넓이의 차로서 3이 돼. 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게 출제돼요. 아주 센 문제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넓이와 정적분이라는 관계성을 정확히 아느냐를 출제한 거야. 무조건 양으로 다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는가를 출제한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유난히 넓이 문제는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거나 두 넓이의 차가 이거다라고 한 방에 주어지거나 저런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걸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성. 부호관찰.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 하면 항상 그래프 그리라 그랬어. 어느 부분이 양인지 음인지.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 할 때도 항상 그래프를 보라 그랬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땡큐야. 알겠죠? 오케이. 자, 10번까지 10문제 중에 틀리는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존의 6구평에는, 작년 6구평에는 그 안에 조금 까탈스러운 느낌? 거슬리는 그런 까슬까슬한 느낌의 문제가 하나쯤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1번에서 10번 사이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가 가진 개념을 문제의 조건을 읽으면서 잘 매칭을 시키면서 풀었으면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 10문제 중에 틀린 게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반성하시고 이 10문제 안에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아마도 내가 아는 문제여서 틀렸을 거야.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그 문제가 되게 소중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내 거야. 나한테 나머지 29문제는 없을지도 몰라.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낸 내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간절하게 그 문제만을 위해서 머리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 이게 내 문제야. 알아챘어. 그러면 그 문제가 순간 나한테 가벼워지는 거지. 왜? 그 다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아는 문제니까.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손은 마무리에 계산하고 있는데 머리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계산 실수? 1번에서 10번까지 문제 중에 틀렸다면 아마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실전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10문제에서 우리의 교훈은 알아낸 문제는 끝까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너무 소중한 문제. 간절한 문제로 답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알겠죠? 오케이. 자 11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아 네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 아니죠? 총평하는 거지? 지금 해설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자 y는 x제곱 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출제 여의도는 뭐냐면 곡선과 직선의 관계성이야. 곡선과 직선의 관계. 출제 여의도가 여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곡선과 직선의 관계는 접선이지. 곡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과 가장 가까운 곡선이야 한 점을 찾아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작도한다. 그게 평행한 직선이지. 그러다 보면 최초로 들어오는 점이 있을 거다. 그게 제일 가까운 점이다. 결국은 주어진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접점을 찾아라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곡선과 직선의 관계는 숨어있는 접선 문제야 라고 했던 그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극한에 대한 연산. 그게 다예요. 그치? 오케이. 자 차근차근 풀었으면 계산할 수 있었을 거고. 자 등차수열 a1에서 a5까지의 초기값을 a2를 줬어. 그럼 공차 d만이 오직 미지수야. 그럼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조건이 조금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끔 주어졌어. 잘 보니까 bn수열이 a1, a2를 더하면 b1, a2, a3을 더하면 b2. 아 등차수열을 두 개씩 끊어서 더하면 그 더해진 새로운 수열도 등차수열이야. 근데 이건 겹쳐져. a1,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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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a3, a4. 그렇다 하더라도 공차가 2d인 등차수열이 bn이야 라고 했을 때 다섯 개와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같아지려면 세 개가 같아지는 방법은 an의 공차가 d, bn의 공차는 2d니까 당연히 a1, a3, a5가 b에 연속하는 세 개랑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세 가지 중에 우수님과 찾아내고 해서 d 두 개가 나오죠. 그냥 등차수열. bn수열도 또 새로운 등차수열. bn은 공차가 2d인 등차수열. an과 같아지려면 an 하나 건넌 것들이랑 연속한 bn들이랑 같아진다. 라는 케이스 세 가지 나올 거야. 됐죠? 자 쉬워요. 11, 12까지 괜찮아.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긴장하게 되잖아. 13, 14, 15. 자 이제 중킬러로 들어서는 거야. 12번까지 완벽하게 풀었어야 돼. 역시 1번에서 12번 사이에 막힐 만한 문제는 없어. 냉정이 없어요.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 없어. 그냥 푸는 문제. 자 13번을 보는 순간 아마 감정적으로 도형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도형이 무섭잖아. 그럼 무서운 도형은 이미 변별력을 확보한 거야. 많은 수험생들이 아 이거는 조금 무섭다. 조금 있다가 와서 풀어야지. 패스한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표가 유난히 무섭거나 표현이 무섭거나 그림이 무서우면 문제풀이는 의외로 쉽다. 이게 진짜 풀이까지 무서우면 변별력이 너무 세버리는 거잖아. 13번 자리가 그럴 순 없어. 근데 이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꼭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자신 있게 덤벼야 돼. 그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 진짜 개념 에센스 여러분들 개념 강의에서부터 늘 이 얘기들을 들었겠지만 우리는 목적이 이래. 싸코 법칙을 왜 배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봐. 지금 이 문제의 느낌이 어렵게 생겨서 패스한 사람들 괜히 겁먹고 하다가 틀린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진짜 풀만한 문제였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평면도형 중에서도 기하 선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삼각형을 끝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삼각형 중에서 정의직 정의직 이게 뭐야?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이 세 개는 중등 과정에서 이미 배웠어. 이 세 개의 삼각형을 풀어내는데 삼각형을 푼다는 건 각과 변을 알아낸다는 건데 이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은 굳이 지금 우리가 직접 출제 범위에서 배우는 싸코 법칙이 아니더라도 얘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었어. 기본적인 도형의 정의와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 싸코 법칙을 쓰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건 이거는 내가 싸코 법칙을 사용해야지만 되는 이것들이 아닌 아무 삼각형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이 정의직이 아닌 이 아무 삼각형들을 분석할 때는 싸코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이런 삼각형들을 분석하기 위해 싸코 법칙을 쓰는 건 마치 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쓰는 거하고 똑같아.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고 얘들은 얘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이 싸코 법칙을 사용하는 데 도구로써 사용할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아무 삼각형들까지 분석하게 하는 게 싸코 법칙인데 그런데 이 싸코 법칙이라는 건 진짜 방정식을 풀어내는 인수분해 공식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싸코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줘야 그걸 쓰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주어져야지 우리는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어? 방정식을 풀어내는 도구인 인수분해 공식. 얘가 주어져야 x 마이너스 y와 합차 공식을 쓰려면 이 구조가 주어져야지 아무 식이나 대고 합차 공식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싸코 법칙을 쓰려면 싸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황,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 아, 여기는 싸인 법칙 주어진 상황을 보면 여기는 코싸인 법칙 그게 약속된 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약속된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싸인 법칙을 쓸지 어떤 상황에서 코싸인 법칙을 쓸지를 정확히 알면 그대로, 이거 지금 사설 문제가 아니잖아. 평가원 문제 6, 9, 수능은 그 상황 그대로 딱 세팅해준다. 그걸 믿고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게 쓰여 코싸인 법칙이 얘랑 얘랑 낀 각에 대한 코싸인을 줘. 첫 번째 줄을 읽고 코싸인 법칙을 안 쓰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야. 합차가 주어졌어. 방정식을 풀어야 돼. 합차 공식을 안 쓸 수가 있어.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 써야지. 얘를 구해. 선생님, 이게 왜 구해요? 분명히 평가원이면 믿어. 저걸 구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히 쓸 거야. 라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쓰이냐면 싸인 법칙이 쓰여. 이 두 원에 지름의 비가 1대 2라는 게 주어져. 아, 지름의 비가 1대 2야? 그러면 각각의 현을 바라보는 각에 대한 싸인의 비. 현의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현이 같다면 그 반지름의 비가 1대 2면 싸인 비는 반비례를 하는데 근데 이게 현 마저도 다르니까 싸인 법칙을 적어놓고 비율을 따지면 되거든. 지름이 1대 2다라는 건 싸인 법칙이 나올 수밖에 없어. 첫 번째 코싸인 법칙 두 번째 싸인 법칙 배운 게 그게 다잖아. 세 번째 뭐냐면 넓이. 여기서 넓이. 아, 싸인 법칙의 결론으로 나오는 삼각형의 아무 삼각형에 대한 넓이 공식. 거기서 문제가 원하는 이 길이와 이 길이에 대한 곱셈 공식의 변형만 사용해주면 뭔가 나와요. 뭘 사용해? 코싸인 법칙. 왜? 아, 두 변과 낀각을 줬는데 어떻게 코싸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 그 상태에서 사용하라고 교과 과정에서 코싸인 법칙 다 버리고 지금 교과 과정에서 그거 하나 딱 남겨놨는데 두 변과 낀각이 주어졌을 때 마주보는 변을 구하라. 그때 사용하는 게 코싸인 법칙. 그대로 출제되는 거예요. 이 6구 수능에서 6구에서 9평이 조금 안 그랬던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건 수능이 아니잖아. 6평 수능에 그러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대로 가면 된다고요. 근데 괜히 필요도 없는 보조선을 작도하고 이 습관 굉장히 나쁜 거야. 딱 필요한 것만 하세요. 여기서 막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합차공식 나왔는데 거기다가 괜히 2x 한 번 더 해볼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냥 개념을 배울 때 왜 배우는지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어떤 상황에서 이 개념을 접목시켜야 되는지 개념과 기존 평가원의 연관관계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아 이럴 땐 이걸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늘 그럴 수밖에 없는 단원이 있고 그러지 않는 단원이 있는데 싹구 법칙은 늘 그럴 수밖에 없는 단원이에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단원이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개념이라고. 여기서 틀리신 분들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하면서 또 세졌죠. 강의하듯이 다시 낮춰서 싹구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마지막에 넓이 공식 이렇게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건이 되게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을 순서대로 사용하라고 정말 이 말도 천번도 만번도 더 하는 것 같아. 진짜 조건 순서대로 사용하시라고. 눈에 띄는 대로 이게 아트가 아니잖아요. 그림은 작가가 의도하는 이게 예술 작품이라면 작가가 의도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림을 딱 볼 때 눈을 끄는 포인트가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건 아트가 아니야. 예술이 아니라 수학 문제잖아요. 티키타카를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 지금 중킬러킬러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자 들어봐. 1번에서 10번까지 강조한 건 뭐야? 그 문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답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그럼 13, 14, 15 이 중킬러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조건에 대한 해석이고 조건의 순서인 거예요. 중 그대로 받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조건 줬어. 오케이. 아 그 말은 이 개념을 쓰라는 거야. 그 개념을 써서 나는 이 결론을 내려. 너 그 결론 내렸어? 그럼 평가원은 그 다음에 내가 이 조건 줄게. 어 나 이 결론 위에다가 그 조건을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얹어. 넓은 범위에서 교집합. 걸고 걸러서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조건의 순서 반드시 지켜서 푸세요. 위에서 사용해야 되는 조건을 사실 내가 맨 밑에 숨겨놨지롱. 그건 논리적 사고 방식이 아니잖아. 이렇게 길면 코사인 법칙 써. 준비 완료. 그 다음 여기까지 읽어보면 바로 뒤에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어. 1대 2의 각에 대한 이 현. 각이 바라보는 현의 비. 아 각과 현과 외접원의 지름. 사인 법칙 써. 사인 법칙 쓰고 나서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두 변을 구하게 하는 넓이 공식 써. 정말 순서대로 그대로 주는 대로 받아서 개념을 잘 갖다 꽂으면 풀려요. 읽으면서 풀려. 조건 순서 지키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가 조금 센 줌킬러였을 거고 어떻게 풀어 그러면 배운대로 푸세요. 개념 배운대로 조건 순서 주는 대로. 알겠죠? 이상한 발상들 하지 마시고 발상들 하지 마시고 오케이? 네. 화가 난 것 같죠? 화가 난 건 아니에요. 그냥 강의할 때 스타일이라고 아 이게 틀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랑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수능 문제를 틀려? 평가 문제를 틀려? 사설 문제는 틀릴 수 있지.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똑바로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은 평가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울분을 토하지만 진짜 교과 과정에 있는 개념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유 그걸 어떻게 쓰라고 나한테 가르쳐주는 건지 식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이 개념들을 품고 문제가 말하는 대로 가져다 꽂는 것 물론 이 연습이 필요하겠지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근데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좋은 문제 진짜 너무 좋으니 평가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걸 그대로 갖다 꽂는 이 문제를 틀린다는 건 정말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인 이유는 뭐냐면 공부의 방향성이 잘못됐을 수 있잖아. 그리고 물론 지금 이번에는 유평에서 못 풀었지만 집에 가서 천천히 풀어봤더니 풀리더라 선생님. 조건 순서대로 따져서 해봤더니 풀리더라. 그런 경우는 그 조건 순서대로 개념 그대로 아까는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렸어. 그 시간 운영에 대한 실전 연습이 아직 안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방향성이 올바른 경우는 괜찮아. 그건 수능에서는 하반기에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중근한 방으로 정신없이 못 풀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돼. 하반기에 정말 똑바로 해서 제대로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해서 너무너무 맞출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을 정말 다 맞춰서 100점 받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중킬러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왜 배웠는지 개념에 대한 본질 어떻게 써먹으라고 이 식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해석 진짜 느끼는 것 진짜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읽어내는 순서 조건에 대한 해석 알겠죠. 14번 문제는 함수를 이렇게 주면 4차 함수인데 속도 함수가 주어졌어. 4차 함수야. 근데 4차 함수를 그냥 내림차순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절편이 딱 보이게 주면 절편 찍으란 얘기지. 절편 찍어서 속도 함수잖아. 속도 함수의 절편이 달라질 수 있어. 여기에 A와 2A가 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그러면 속도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뭐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위치가 증가하면 속도는 플러스 위치가 작아지면 위치의 변화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D로 가면 속도는 마이너스 일단 속도라는 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물리학적 정의에서 출발을 했을 때 그건 물리학적 정의를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어. 수2의 운동의 미분과 적분이 접목이 될 때 운동에서 말하는 건 물리학적 정의는 정확해야지.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비율 Dt분의 dxt 속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위치함수의 도함수라는 거지. 물리학적으로도 지금 이 수학에서 더더욱 이 수2에서 미적분에서 더더욱 속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호예요. 딱 보는 순간 절편이 A와 EA 아 요거 A가 뭐냐에 따라서 부호의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운동의 방향이 몇 번을 바뀌는지가 달라지는 거야. 뭘 출제할지가 식이 죽어지는 구조 속에서도 알겠잖아. 개념이 명확하면 출제 의도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 이건 실전에서. 이게 나중에가 아니라 실전에서.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점피가 시각 T는 01대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그 말은 부호가 바뀌는 절편이 한 번만 나오도록 이라는 관점에서 A와 EA를 조절하다 보면 그래프가 세 가지 케이스로 나올 거고 거기에 위치의 변화량 이라는 말은 위치의 변화량 물리학적으로 나중위치 빼기 처음위치 정말 강조했잖아. 나중위치 빼기 처음위치 그러니까 나중위치가 처음위치보다 플러스가 돼 있으면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뒤로 가 있으면 마이너스 그런데 세 케이스 중에 적분해서 계산다 안해봐도 되게 두 케이스는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임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한 케이스는 플러스니까 거기서만 적분 정적분 구해주면 되는 문제 였어요.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틀리신 분들은 뭐가 안 된 거냐면 되게 간단해 치료하는 방법 간단해요. 위치 이동거리 위치의 변화량 이동거리 속도 속력 이 물리학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그걸 수학적으로 왜 도함수로 가져다 붙였는지 그 연관관계 거기만 알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 개념 강의로 보자면 처음 가르치는 개념 에센스의 그 개념 첫 개념 한 판 딱 그 내용만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아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네. 아니고 아니고 이 문제는 딱 그 말만 알아들으면 너무 그냥 푸는 문제 전혀 단 한 문제도 더 추가로 안 풀어봐도 풀리는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배울 때 정의 정확한 정의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죠. 자 15번 그 지금 이 문제들 지금 이 퀘스트 밑에 선생님이 첨부 파일을 달아 드릴 텐데 레퍼런스에요. 레퍼런스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을 체크하기 위해 나는 어디를 봐야 되는가 다시 개념 전체를 다 되짚을 수는 없잖아.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선생님 강의 속에 레퍼런스를 달아 놨으니까 그걸 좌표 찍어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그거라도 채우세요. 아니 그것만 채우면 어쩌면 내 빈틈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 그걸 채워. 채워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오케이. 15번 문제는 A1이 K야라고 하니까 K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K는 양수니까 A2는 바로 계산 A2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음이니까 A3는 바로 계산. A3456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3456 4개를 K값 가지고 쭉 끌고 가면서 홀수가 홀수 아니죠. 마이너스 음수가 홀수게 나오도록 체크해 주면 되는 거야. 쭉 가면 되는 누구나 풀 수 있는 역추적으로 가든 정방향으로 가든 수혈을 발생시키면 나오는 거야. 아까 앞에서 수혈은 2분화 되어 있어. 등차 등비는 다 알고 들어가야 돼. 다 준비된 개념으로 풀어야 돼. 여러 가지 수혈은 내가 문제 만드는 사람이 새로운 어떤 규칙을 따르는 수혈을 제시해 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세상에서 등차 등비만 만나고 살 건 아니거든.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네가 만나는 어떤 상황들을 분석해보면 등차 등비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제시하는 그 규칙을 너가 파악해야지. 그 관점이기 때문에 수혈을 발생시키면 무조건 나와. 발생시키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K가 어떤 값들로 흘러가는지 수혈을 발생시키면 되는 누구나 풀어낼 수 있는 풀어야 되는 포기하면 안 되는 문제. 포기하면 안 되는. 알겠죠? 자 그 다음 주관식 지수부등식 미치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지수 내려서 다항함수로 바꾼다. 미치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게 지수 함수의 활용인 지수 방부등식의 해법이잖아. 딱 저 포인트를 출제해요. 막 치환해서 더 복잡하게 하는 계산식 별로 안 좋아해. 평가원은. 그냥 딱 저 포인트. 미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그래프의 증감과 관계가 있는 부등호의 방향. 이거죠. 그래프 활용해서 부등식, 방등식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17번은 적분할 수 있는가. 18번은 미분에서 극대극소가 생기는 지점에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고 극소값이 얼마고 계산하면 되는 심플한 문제. 19번 문제는 3전짜리지만 요건 중킬러 이상으로 바뀔 수 있는 함수를 그릴 때 사인 함수야. 그러면 8-a 라고 하는 저 상수함수를 먼저 그려.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 개형을 출제하는 거지 얘가 얼마만큼 어디로 이동해 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는 그 개형 자체의 선대칭, 점대칭 주기성. 그걸 출제하려고 굳이 그 함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는 지수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정점이 있고 점근선이 있고 쭉 증가해. 쭉 증가하는데 하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하나는 엎어져 있어. 다항함수를 딱 중간에 끼고 하나는 엄청 빠르고 하나는 느려. 요런 거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선택했다는 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선택했다는 거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대칭점 x축에 걸린 x축이 8-a로 바뀌어서 거기에 사인이 걸려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개수가 붙어 있을 때는 8-a를 먼저 그린다. 알겠죠? 거기에 사인을 붙여서 왔다 갔다 해라. 라는 거야. 이해 되죠? 그래서 따져보면 x자리 bx 들어가니까 b배 축소 b분의 2파이 안에 한 점 만나 4번 만나야 돼 b분의 2파이가 4개 들어가야 돼. 그래서 b는 4 뭐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까지 연결해서 선생님이 전문항 해설을 해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20번은 미적분의 기본정리에 입각한 gx의 도함수가 fx고 g0은 0이야. 라는 건데 아, 그 20번 자리도 최근에는 꽤 까다로웠거든요. 작년 6평도 작년 9평도 수능도 20번 자리들은 조금 까다로운 자리인데 요거 되게 무난하게 나왔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g4가 최소가 되려면 그래프 개형이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고 꺾인 함수가 3에서 최소가 되려면 그 자리가 꺾여야 되니까 절편 나오고 가볍게 해결되는 괜찮은 문제. 자, 21번은 디귿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 자, 이 문제는 기니디의 합답형 문제로서 찍는 것을 방지하는 너무 진짜 너무 천재 아니에요. 이 문제 보면서 정말 신선한 굉장히 이번 6평에서 선생님이 느끼는 건 처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 평가 문제가 되게 변했다라고 해도 선생님 눈에는 모든 문제가 늘 하나의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저번에 나왔던 그 개념 똑같이 포장지 살짝 바뀌었잖아. 요거 이번에 똑같이 포장지 살짝 바뀌었잖아. 지금 총평 속에 수능의 씨앗을 설명하는 이 안에 선생님이 뱉는 말들도 아마 개념의 센스에서 했던 말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야. 정말 전문항 다 해설해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 어차피 개념 설명하실 때 뱉던 그 말 그대로 그냥 문제 푸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이 문제 외에도 이런 다른 문제들을 보면서 늘 똑같은 개념을 출제했는데 늘 똑같이 그냥 조건 순서 맞추고 말 듣고 어떤 개념을 쓸지 판단만 해내면 되는 문제인데 이번 문제들에서 선생님은 약간의 신선함을 느꼈어요. 아니, 그 개념을 물어봐도 똑같은 개념을 물어봐도 조금 더 신선하게 두뇌를 잘 활용한 그런 느낌 어떤 새로운 바람이 투입된 듯한 하지만 그 개념과 기출의 중심은 지키면서도 살짝 신선하게 지저분하게 새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신선한 새로운 바람이 부는 그런 아주 프레쉬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상쾌한 느낌 문제 속에서 근데 이런 것도 너무 귀엽게 재기발랄하게 그 기니디 합답해 문제를 낸 거잖아요. 와, 이런 생각을 아, 정말 배울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이 함수는 어 선생님이 현장반 중에 어느 반에서 그 6평 우리 6월 1일 전날 수업할 때 이동특성 팍 정리한 적 있는데 이동특성 아, 이건 X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 이건 Y는 2분의 T에 대한 선대칭이동 뭐라도 하나 나와라 하면서 막 이동특성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선생님이랑 6월 1일 전날 강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조금 기쁘지 않았나요? 바로 아주 그 전날 했던 게 자연스럽게 오니까 앞에 있었던 19번 문제도 8-A에서 그려라 거기서 보일 거야 이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지 않았을까 잠깐 딴 얘기였고요. 어쨌든 보기의 명제 중에서 이게 함수가 Y는 2분의 T에서 로그 함수가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지수 함수가 옆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만나는 점이 로그 하나를 뒤집어 놓은 상태를 그대로 두고 지수만 쭉 끌고 가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기억은 당연히 T가 1일 때 만나는 점에 X값이 1 T가 2면 만나는 점에 X값이 2 라는 걸 당연히 봤을 텐데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물론 이런 기억을 묻는 지문의 구조도요 지수에 X가 있고 진수에 X가 있는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이 섞여있는 방정식을 우리에게 풀으라고 할 수가 없어 교과 과정이 없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가 1이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교과 과정 내에서 X에 1 넣어서 값을 비교해봐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이게 정말 사설하고 다른 포인트예요 지수에 X가 있고 진수 자리에 X가 있는 지수 로그 방정식이 섞여있는 방정식을 출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방정식에 X에 1 넣으면 맞아 2 넣으면 맞아 이렇게 줬다라는 거지 T에 1, 2 넣은 상태에서 그래서 T값을 받고 그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X 좌표를 FT라고 했을 때 그 X 좌표에 넣는 FT값을 집어넣음으로써 확인하게 해주는 되게 좋은 기억 그리고 로그를 뒤집어놓은 로그와 로그와 지수가 이렇게 쭉 하나만 이동을 해가도 점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또는 지수를 하나 놓고 로그만 이동해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둘이 같이 가면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ㄱ, ㄴ까지는 다들 봤을 거야 근데 ㄷ이 되게 중요해요 ㄷ이 요 ㄷ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저 FT가 요걸 해석할 때 FT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지금 X 좌표야 그리고 봐 기존의 지수로그 함수 기니디 문제 풀 때 끼리끼리 비교해라 X끼리, Y끼리, 기울기끼리, 넓이끼리 라고 했던 걸 딱 기억하고 그러면 FT가 X 좌표니까 얘도 X 좌표 해야 돼 그러면 이 T라는 X 좌표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이걸 아마 그리면서 지수 함수가 원래 정점 엄청 중요해 지수 함수의 정점 0,1이 정점이었는데 T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T라는 거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 아 X 좌표 T가 여기 있어 저기보다 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묻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 이게 T면 이분의 T에 대해서 뒤집히는 로그 함수가 요게 T T랑 1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로그 함수가 여기가 1이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뒤집힌 로그 함수가 뒤집히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없어? 왜냐하면 이 별표보다 밑으로 들어오면 FT가 왼쪽에 있을 거거든 만약에 뒤집히면서 항상 뒤집히면 항상 위로만 가? 위로만 그러면 요 점은 FT가 오른쪽에 있을 거거든 이렇게 FT가 X 좌표이기 때문에 X는 T를 찾아 놓고 그 T를 찍어 놓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렇게 보라는 거지 근데 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기존에 비교하는 대소 비교 문제랑 똑같은 거야 누가 결정해 그러면 T일 때 함수값이 결정해 왜? 요 값이 T,1이라서 얘가 지금 Y값이 1이거든 그러니까 뒤집혀진 로그 함수에 T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항상 1보다 커? 이렇게 묻는 거거든 이해 돼요? 항상 1보다 커? 1보다 커?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오른쪽에서 만났다는 뜻이거든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걸 잠깐만 추가 설명하면 T-Log2의 T를 넣은 값 X의 T를 넣은 값이 항상 1보다 크냐? 이걸 묻는 거라 그럼 이게 T-1이 항상 로그 2의 T보다 커? 이렇게 묻는 거고 항상 그런가? 대부분은 그래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 T-1이라는 1차 함수와 로그 2의 T라는 로그 함수를 비교하면 다항 함수 1차 함수랑 로그 함수랑 엎어진 함수 비교하면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로그가 좀 올라가 있어도 결국은 로그가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대부분의 T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래 근데 항상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확인해 보면 여기가 둘이 그 아마 교점이 있을 거야 1,1 여기가 1,1 2,1 기준점 보세요 2,1 1,0과 1,0 그쵸? 이 두 함수를 비교하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두 함수가 그러니까 이 영역이 1에서 이 사이에 이 영역은 로그가 더 위에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땡 틀렸어 발레를 이용해서 푸신 분들은 T가 1과 2 사이의 어떤 값을 발레로 들었겠지? 그러니까 발레를 들어서 풀어라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야? 대소 비교를 하는데 Ft가 X좌표니까 X좌표 T를 잡아 그 T컷만 1 지나거든 지수 함수가 거기를 로그가 더 위로 지나가면 오른쪽에서 만날 거고 밑으로 지나가면 왼쪽에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T일 때 함수값을 비교해 로그 함수값이 1보다 커? 이렇게 묻는 거라고 T일 때 로그 함수값이 그럼 이걸 다 함수를 재조합해서 1차 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어? 아니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어 치고 올라가는 다항 함수를 로그가 어떻게 이겨? 지수 함수를 다항 함수가 못 이기듯이 이 생각 이게 지수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 급격히 증가 그게 뒤집어진 로그는 엎어져 다항 함수가 중간에 껴있어 딱 기울기 1이고 정말 이쁜 이건 진짜 이 숫자를 맞추고 이 개념을 이 안에 이렇게 녹이는 데는 천재성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문제 만드는 입장으로서도 많이 배울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세요 2학기 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줄 문제들의 또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유평 문제가 다른 기존의 문제들도 많이 보겠지만 당연히 유평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이런 관점 지금 이 문제 지금 선생님이 이 정도로 떠드는 거 이게 정신없이 떠들렸잖아 지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항 해설을 보세요 전문항 해설 보시고 레퍼런스 달아주는 각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은 어디 문제의 연습은 어디 이렇게 레퍼런스 달아줄 테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채우시고 알겠죠? 오케이 자 너무 중요한 문제 너무 좋은 문제였어요 별표 별표 분명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22번 문제는 아 이 문제는 약간 허무 버전인데 22번 자리에 있지 않고 아마 문항 번호를 바꿔서 앞에 있었으면 다들 풀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어 X제곱으로 묶어낸다 그럼 또 하나의 절편이 2A다 근데 A도 정수고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들의 곱도 정수 K가 정수인데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게 곱해서 12가 될 수 있는 정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A가 많이 커져서 뭔가 넓어지면 아래 조건을 보면 어? 몇 개 없어 그냥 A값 몇 개를 집어놓은 사람도 아마 풀었을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각을 얼마나 심플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거 평균변화율 얘도 평균변화율 근데 선생님 에센스에서 평균변화율 평균값 정리 처음 가르칠 때 이 평균값 정리가 얼마나 위대한 정리냐면 평균변화율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는 없어 우리한테 우리는 F를 배웠고 F'을 배웠고 F의 부정적분을 배웠어 평균변화율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는 없지만 순간 변화율을 함수값으로 하는 F'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F를 미분한 F'이라는 순간 변화율을 함수값으로 하는 도함수를 갖고 있고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F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눈으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도함수에 대한 분석이 다 돼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러니 평균값 정리만 이용해주면 평균변화율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순간 변활로 바꿀 수 있다 이 평균변화율을 두 점을 찍어서 스케치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어렵진 않아 눈에 뭔가 정신이 없지 근데 이거를 F' C1 C1이 반드시 X1, X2 사이에 있어 그 C1 바로 직전 직후에 X1, X2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거든 얘가 F'의 C2 곱해서 0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래 그 말은 증감을 동시에 포함하는 영역을 잡아라 K에서 K 플러스 2분의 3까지 해서 박스안의 조건을 작년 수능 14번에 연속성 연속이 아닌 함수에서 최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기니디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최대 최소의 정리가 본질적으로 사용이 된 거거든 그래서 올해 사일값 정리 중간값 정리 사일값 정리 가중간값 정리죠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세 개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어 엄청 강조했어 개념 에센스 처음 개념 가르치고 처음 비큐 풀 때 했던 얘기 지금 우리 수강생들 잘 생각해봐 평균값 정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평균 변화율 전체의 흐름을 보려면 함수를 봐야 되는데 평균값 정리를 평균 변화율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는 없어 저걸 순간 변활로 바꿔야지 순간 변화율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가 도함수거든 도함수를 F라는 그래프 속에서 바로 보는 건 증감을 기점으로 보면 되거든 그래서 증감을 같이 포함하는 K값을 찾는다 여기서 생각을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서 그러니까 증감이 들어있는 구간을 찾으면 되잖아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아마 K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 나올 거예요 뒤에 마무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만 해석하면 굉장히 허무하게 딱 끝나 여기까지가 22번 공통문항 22개예요 어떻게 총평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면 비호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다들 맞췄으면 좋겠고 개념을 기준을 잘 잡아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앞으로도 지난 퀘스트에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총평으로 정말 얘기해 보자면 1번에서 10번까지 이런 문제 이거 진짜 내 인생 문제다 간절하게 풀어라 어떤 자세 간절하게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생각을 마음을 그다음 문제로 옮기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11, 12 이럴 때 이제 중킬러 시작이다 생각하고 괜히 긴장하는데 아니야 전혀 할 거 없었어 13번부터 15번까지 여기가 이제 진짜 조건이 많아지고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근데 정말 조건의 순서 조건을 읽고 어떤 개념을 끌어다 넣을 건지 할 수 있는 판단 그건 그건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돼 근데 개념이 됐다라는 걸 많이들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면 개념이 됐다라는 게 내가 공식을 알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개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중킬러킬러에 들어가 있는 그게 개념인 거야 이런 상황에서 평균값 정리를 쓴다는 게 개념이고 아무리 도형이 복잡해도 그 안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쓸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쓰는 그게 개념이고 14번에 속도에 절편이 없네 절편이 미지의 A와 E에 인해 속도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것은 방향성 아 A가 뭐냐에 따라서 절편의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출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면서 풀어나가는 그게 개념이고요 빅킬러 문제들은 그냥 개념 없이도 풀어 막 계산하면 돼 영혼 없이도 푼다는 거야 근데 중킬러킬러에는 진짜 출제하고도 하는 핵심 개념을 넣는다는 거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건에서 개념을 읽어내고 그 조건의 순서에 맞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딱딱 풀어내는 거 선생님 전문항 해설한 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 순서 그대로가 그냥 문제풀이 순서예요 읽으면서 풀어 깜빡하고 그 다음을 안 읽고 아 이러면서 풀거든요 읽으면서 쭉 그대로 흘러가는 조건의 순서 그게 바로 논리적 개연성인 거야 논리적 발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풀이를 하는 거야 라는 완전한 개연성 그걸 평가하는 문제에서만 그리고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런 전화실적 이런 중킬러에서 구경할 수 있다라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어쨌든 이 평가원의 30번 문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문제고 잠시 이제 주간식 들어갔다가 20에서 22번 문제 마찬가지 19번 문제도요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삼각함수의 개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순서대로 그리는 것 개수들의 역할을 정확히 아는 것 X자리 BX가 들어가서 B배 압축 그래서 B분의 2파이의 한 주기가 다돌아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21번의 그 디귿 너무 멋있는 거죠 다항함수가 다항함수가 항상 위에 있냐 대부분은 위에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교점이 있나 확인 그런 과정 속에 정점을 쓰고 기본을 사용하고 너무 멋있는 문제 22번 22번 방심할 수 있는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면 아주 심플하게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문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할 거냐 고민하잖아 근데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경험을 해야죠 당연한 얘기에요 그런데 많은 문제를 풀고 경험하기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게 나한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에 활용을 할 텐데 이 기준이라는 게 개념과 기출일 거야 근데 이 기준이 셀수록 활용 문제를 잘 풀어요 기준이 세잖아 정석적인 어떤 정의 정의를 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에요 수학자들의 정의를 깨닫는다는 것도 그냥 그 식을 보고 피상적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센 사람들은 변화를 잘 읽어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있는 개념이 뭔지 정확히 바닥까지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를 읽어내기가 쉬워 아 사실은 이건데 여기 이걸 살짝 바꿔놨네 아 사실은 기출에서는 X끼리 Y끼리 비교하라 했는데 이거 Ft를 X잡해라 했으니까 아 X는 T를 하나 찾아야 돼 T일 때 Y값이 뭐야 그래서 결국 Y값을 비교하네 이게 되려면 기준이 세야 돼 새로운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그 안에 맨날 똑같은 개념이 아니 어떻게 수학 개념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내겠어 포장지는 다르겠지 근데 그 기준이 센 사람들은 변화를 잘 관찰해 근데 기준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뭐가 변화된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활용도 중요한데요 활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활용만은 안 돼 이 기준과 활용을 계속 여기를 계속 강화시켜야 이게 같이 올라갈 거야 그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6평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6평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선생님은 6평에서 여러분들이 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 사실은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6평을 잘 본 사람들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6평을 절망만 하지 않는다면 성적이 안 나와서 절망만 하지 않는다면 6평을 좀 못 보는 것도 사실은 멀리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6평 보러 가기까지의 노력 그 과정 거기까지 충분하고 6평의 결과는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0%라고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아 6평을 만약에 못 봤다면요 나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절박함 간절함 그걸 무기로 뛰어오르시기 바랄게요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여름을 촘촘하게 여름을 허송생활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6평을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간절함이나 절박함 그 도구가 사실 사라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평이 주는 달콤한 열매 예치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내 꿈 내가 가고자 했던 목표 잃지 말고 놓지 말고 끝까지 이어가시고 알겠죠? 그리고 혹시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고 맞췄다 우연히 또는 답은 나왔는데 선생님 총평을 들어보니 내가 저걸 알고 맞춘 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수능에서도 이 성적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거예요 이 정도로 선생님은 6평을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 또 6평부터 수능까지 다시 또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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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